한국 기네스 빨래집게 제가 28개인가 그때 갖고 있어요. 그때서 소리를 주르면서 했잖아요. 그렇죠 그때는 소리를 주르면서 했잖아요. 눈꺼풀이기 아프지. 전문조정. 아 이 친구. 아 여기. 아 여기 처음부터. 아 여기 처음부터. 참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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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너 꼭 고민하지 마요. 형 너 꼭 고민하지 마요. 형. 이거 하자 뭐해. 다음에는 우리 중국이야. 형. 참을 수 있겠어요. 이게 얼마나 아플까. 자. 아 되게 안 아플 것 같은데. 네. 자. 제발. 제발. 와 진짜 악마다 악마. 와 이거네 형. 이걸 처음부터 가. 아이고 아이고. 형. 포기해 그냥. 제발 안 돼. 제발 돈을 질러요. 아. 이 형 마녀야 마녀. 빨리 지금 긁힐 수 있어. 저리 질러서 끝내야 그냥. 끝내야 그냥.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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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형 보여요. 어우 눈이 안 보여. 형 보여요. 어우 눈이 안 보여. 형 보여요. 어우 눈이 안 보여. 너도 해. 에이 안 아픈데 안 해. 너도 가야지. 저런데 아픈 데. 어우. 형. 아유. 그냥 그니까. 남겨갈라고 진짜. 아유. 한 달 또? 아이고. 한 달 또? 아이고 이건 아니다. 이거. 이거. 이거 아니다. 물 한 번만. 물 한 번만 더. 저거 뭐야. 저거 뭐야. 저거 뭐야. 저거 뭐야. 아 이거. 지금까지 획득한 교환권으로 초능력으로 바꾸실 시간인데요 무기고 안에는 교환권의 개수에 따라 살 수 있는 3가지 초능력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안에는 각기 다른 초능력이 들어있고 그 중 하나를 복불복으로 선택해 최종 라운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은 시간, 금은 한자입니다 금입니다 금은 하나에 동 하나를 하느니 금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금은 한정. 타이밍 잊지 마 목기 떴다 저는 세상입니다 이걸 여기서 박스겟 쓰는 거죠